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마감시향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아침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참 저도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너무 말한대로 가버리니까 제가 말하고 제가 좀 놀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당히 빠지는 척 하다가 들어올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조금 올리면서 끝날 것이다 그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맞춘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의 판단의 근거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도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코스피거든요. 하루 빼고 계속 사들어옵니다. 2조 한 7, 8천억 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세 보진 않았습니다만. 얘들이 이렇게 코스피를 사들었는데 오늘 내지는 밑으로 강하게 밀어버리면 어떻게 된다? 이게 손실이에요. 손실. 그렇기 때문에 아 이거 오늘 옵션 만기일을 하더라도 좀 왔다리 갔다리 미국이 빠졌으니까 조금 빠졌으니까 빠진 척 하다가 들어올리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적당하니 양쪽 다 프리미엄 빼면서 끝낼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렇게 됐습니다. 양쪽 다 프리미엄 왕창 다 까지면서 그냥 양꽝대면서 끝났거든요. 어떻게? 빠졌다가 올렸다가 빠졌다가 올렸다 하면 양쪽 다 프리미엄 다 죽으면서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양꽝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하자면요. 옵션. 복권과 같아요. 5천원 주고 1억이 걸리기도 하고 2억이 걸리기도 하는 복권이죠. 그 복권을 사는 사람이 있으면 파는 사람이 있잖아요. 옵션은 그런 겁니다. 파는 사람은 매도자. 사는 사람은 매수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박카스님. 복권 파는 사람이 돈 한 5천만원밖에 없어. 5천만원씩 팔았는데 다행히 꽉 많이 되고 1등이 한 3천만원 되고 4천만원 되면 어떻게 해결이 되죠? 그런데 1등이 1억도 걸리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증거금을 많이 보유하라고 시장에서는 요구를 합니다. 왜? 빵! 크게 터졌을 때 복권처럼 콜옵션, 푸옵션이 한 방향으로 크게 터지면 500배도 나는 거거든요. 9.11. 그렇죠? 9.11일 때 500배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금을 돈 줘야 될 때 나중에 5천 주고 팔았지만 1억 줘 할 때 증거금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매도를 잘 안 합니다. 매수를 많이 하고요. 기관의 애국인이 매도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매도한 사람은 5천원보다 수익이 더 없어요? 매도한 사람은 5천원보다 수익이 더 없다고 간단하게 이야기해가지고. 왜? 복권을 팔았는데 너 꽝 됐으니까 5천원 말고 5만원 더 내놔. 이거 안되잖아요. 5천원 날리면 끝이에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된다. 1번 눌러 예이야. 중요한 날이니까 설명 좀 해드릴게요. 내가 콜옵션이라는 내지는 푸드옵션이라는 옵션을 살 때는요. 복권처럼 5천원만 투자하면 끝이에요. 그게서 그러니까 만원이 당첨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당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크게 움직이면요. 그러면 내가 잃는 건 5천원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파는 사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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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팔면서 팔아서 그 5천원씩만 받을 수 있는 매도자는요. 1억도 줘야 될 수도 있고 5천만원도 줘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금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증거금을 보유한 사람이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증거금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매수는 일반 개인들이 많이 해요. 매도는요. 기관외국인이 많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외국인이다. 크게 터주면 5천원 받고 1억 줘야 되는데. 요 아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왔다 갔다 하게 만든다고. 왔다 갔다. 그러면 내려가면 콜옵션이 까지고 올라오면 여기서 푸드옵션 약간 올라가려고 했던 거 올라오면서 또 까지고 또 내려가면 여기는 콜옵션이 올라가도 여기에 가격에서 요만큼 올라가도 만기에 가까울수록 올라가도 마이너스입니다. 그거 좀 이해 안되죠. 가볍게만 들어요. 왜? 시간 가치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선물하고 좀 달라요. 콜옵션은요. 여기에서 내가 이 가격이다 칩시다. 여기 올라오면 빠졌다가 올라오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빠져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왜? 밑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시간 가치가 죽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어려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터져야 옵션은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한쪽을 터지게 냅두지 않습니다. 왜? 터주면 기관에 손해보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꽝을 만들면서 프리미엄 5천원 받은 거 안토해내고 잘 이렇게 챙겨 먹으려고 꽝 만들려고 만드는 행위들을 많이 한다 이겁니다. 근데 무조건 그런 것도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콜옵션 내지는 푸드옵션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걔네들이 그쪽으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도 말고 매수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는 다음에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일단은 그런 케이스 나올 때까지는 아 대체적으로 매도가 이기더라. 그렇다고 여러분들 매도하지 마요. 한 방에 그냥 골로 갑니다. 한 방에. 뭐? 무한 책임이 있어요. 내가 5천원 받고 매도 물려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고요. 푸드옵션 매도를 때렸다 칩시다. 조금 어려운데요. 자 푸드옵션 매수는 뭡니까? 여시미님은 좀 아실 것도 같은데 푸드옵션 매수는 뭡니까? 빠진다에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푸드옵션 매도한 사람이 있으니까 푸드옵션 매수하고 거래가 되는 겁니다. 영희철이 만났어요. 이번에 크로스 아니고 만났어요. 이렇게 돼야 거래가 되는 겁니다. 니 팔래? 오케이. 내가 살게. 이래야 된다고요. 무조건. 근데 푸드옵션 매수라 했는데 푸드옵션 매도한 사람하고는 무조건 반대예요. 반대. 푸드옵션 매수가 돈 벌면 푸드옵션 매도는 무조건 돈 꼬라예요. 반대로 푸드옵션 매도가 돈 벌면 푸드옵션 매수는 무조건 돈 잃어요. 어떻게 된다? 푸드옵션은 빠진다에 거는 거예요. 근데 내가 푸드옵션 매도 잡았어. 야 이거 몇 년 동안 내가 연구를 해봐도 이거 매도자가 거의 승리네. 승리네. 많이는 못 벌어도 그냥 프리미엄 줄줄줄줄 빠지는 게 옵션의 기본. 기본이니까. 야 이거 매도 잘하면 이게 많이 안 벌어도 돈 된다 싶어서 주구장창 매도하죠. 그동안 잘 벌어요. 어느 날 갑자기 비행기가 그냥 때려가지고 9.11 터지죠. 그냥 그동안 벌었던 거 그냥 완전 다 토해내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빚도 안게 됩니다. 요구가 들어옵니다. 너 지금 신메덕 토해내야 되니까 푸드 매수한 사람한테 신메덕 줘야 되니까 니 지금 3억백개의 정거금 없네? 몇 월 며칠까지 7억 더 확보해 놓으세요. 안 그러면 재산에 압류 들어가고 법적 절차 들어갑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포지션으로 오버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옵션 할 사람 많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겁니다. 닥터케이드도 뼈아픈 기억이 있어요. 3천만원 오일은 바꾸러 토해낸 적이 있습니다. 오일로 옛날에 배 둥둥 뜬 적이 있죠? 배 둥둥 떠가지고 마이너스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역사상 최초로 오일이 마이너스 난 날 제가 해필 그때 상승 방향으로 잡고 있었거든요. 손도 못 쓰고 마이너스 33% 그대로 뚜드려 맞았습니다. 그냥 그 다음날 한 3천만원 토해냈습니다. 아 그래서 오버나이트 안 하는 게 좋아요.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GS건설 야 하늘님 반갑습니다. 제가 하늘님이 그 하늘님인 줄 몰랐어요. 그죠? 제가 홀딩하라 그랬습니다. 자 결과는 본인이 팔려는 가격보다 지금 현재 그죠? 뭐 비슷비슷한데 자 여기 왜 홀딩하라 그랬는가 하면요. 갑자기 GS건설로 넘어합니다. 왜? 오늘의 핫 이슈니까 여러분들 다 보고 계실 때 보아배 사 딱 그랬습니다. 그런데 6.45합니다. 암 딱트 케이야 그죠? 현대건설보다 더 많이 갔습니다. 현대건설을 던지고 GS건설을 갔거든요. 현대건설 3%밖에 안 갔네. 와우 GS 그 다음에 대우건설은 뭐 삐까삐까하네. 대우건설 좀 더 갔네. 그죠? 끝까지 더 많이 가는지 한번 지켜보면 되고요. GS건설도 못지않네. 그죠? 자 왜 던지지 마라 했나 했나 하면요. 장대 거래에 장대 양봉이 섰습니다. 그러면 던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설사 다음날 이렇게 약간 처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상승으로 더 끌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많이 먹는 거거든요. 오늘은 완전 베스트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거 던질 필요 없는 겁니다. 그죠? 내일 만약에 좀 처지면 조금 줄일까? 확인하고 던져야지 미리 4만 6천원에 걸어놓고 그거 잘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닥터케이가 카카오 때문에 마음이 되게 상했었거든요. 카카오와 비슷한 모양으로 갑니다. 왜? 실컷 잘 끌고 와 놨고 시장 흔들흔들 하니까 토해내기 싫어가지고 조금 먹고 던졌는데 8% 날아갔어. 아 제가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됩니다. 하면서 마음이 찝찝하거든요. 왜? 회원들한테 이 큰 수익 줄 수 있었는데 이거 한방에 GS건설로 날려버립니다. 그죠? 이제 뭐 그죠? 괜찮지. 그죠? 홀딩 중이다. 전설같은 이야기 그래서 아까 이야기 좀 하자면 그래서 옵션 상당히 위험한 상품이고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급등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급등주 그렇게 좋으냐? 옵션에 하루에도 두배 세배 그냥 기본으로 나니까 자주자주 나니까 그 대신 깡뚱 깡뚱 찬다 잘못하면 바로 1분에 마이너스 50% 나는게 옵션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기도 한데 어저께 있었죠. 우리기술같은거 이런것도 그렇구요. 그죠? 올라갈때 꼭 케이스 잘못 잡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많이 빠지는 거거든요. 13,500원에서 12,000원권 아닙니까? 그죠? 10%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빠지잖아요. 그죠? 한 번도 퉁하고 빠지면 그냥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안정적으로 매매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조금 옵션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약간 억길로 샀는데요. 자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시젠 오늘 무상 100% 결의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19.37%로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참 이 영화로 상승에 주인공이 빠질 땐 어떻게 빠진다? 진짜 무섭게 빠진 거거든요. 그죠? 그런데 제가 이거 꺼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이야 희한하네 요 쌀구 쌀구님 자 저 삼촌뻘 되니까 말 편하게 해도 돼요? 친하게 지내려면 편하게 해야지 그죠? 무슨 소리 합니까? 삼촌이든 뭐든 사회에서 만났으면 대운해 하셔야죠 하면 높이 말 쓸게요. 여기 저항받던 자리가 돌파된 뭐로 바뀐다? 지지 희한하지 않아요? 지지와 저항 이게 진짜 기본이에요. 이게 진짜 기본입니다. 여기서 딱 선에 자 오늘 20% 인근까지 무상증자 소식 때문에 주주 가치 재고 위해서 무상증자 하겠다 그럽니다. 1대1로 하겠다 그럽니다. 상당히 양호한 흐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참 기대 많이 받고 상장한 SK 바이오사이언스 참 많이 빠졌는데요 오늘 반등 합니다. 9% 반등 자 그리고 우리 참 재미있게 움직이고 있는 셀트리온 삼행제 닥터K가 셀트리온 삼행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끝내주게 매수 매도 이후에 1승 8% 먹고 난 이후에 셀트리온 셀트리온 제약 던지고 셀트리온 제약 던지고 셀트리온 으로 갈아탄다 하면서 같이 교체하는 과정에 둘다 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 던졌던 이유는 셀트리온 으로 갈아탔기 때문에 던졌다 라는 이야기도 했죠 셀트리온 이 더 많이 갑니다 맞죠 세 개 중에 그런 부분도 주가의 흐름 판단을 잘 할 줄 안다면 교체할 때도 적절히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모양이 밑으로 쳐지면 참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셀트리온 그래도 끌어 땡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30만 8천 원 에 4 그랬습니다 일단 위로 올라왔습니다 추가로 강하게 올라타면요 약간 페이크성 있기 때문에 약간 페이크성 있기 때문에 올라타면 강하게 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 페이크 일단 잘 위로 강하게 돌파해야 되면서 추가 자 그리고 오늘은 전기전자가 되게 약세 였습니다 삼성전자 이거 뭡니까 삼성전자 쉬운차 다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로 강하게 빠지기보다는요 위로 한번 빵 치고 올라가면요 카카오처럼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무리 없는 구간이고요 전기전자가 오늘 좀 약세입니다 자동차 자동차가 그나마 좀 나아요 현대차를 여기서 사서 여기서 딱 던지고 미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면서 60일 가서 던질 겁니다 던지고 나니까 어떻게 된다 빠지죠 그리고 뭐로 갈아탄다 기아차로 갈아탑니다 기아차 2% 가네 이해이야 그죠 교체매매 교체매매 그죠 자 기아차가 상단을 딱 뚫는 순간 현대차보다 훨씬 잘 갈 것이다 자 자동차 부품 현대모비스도 오늘 5%대 상승 양호하게 가는 겁니다 양호 자 그리고 기존에 주도주 역할하던 조선 조선 철강 그죠 건설은 아까 말씀드렸고 건설이 강해 갔고요 다시 시장이 좋아지니까 반등해내는 모습입니다 현대제철이 훨씬 좋습니다 퍼스콜보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아침에 살 수 있다 그랬거든요 아침에 살 수 있다 그랬어요 기아차 하고 그죠 기아차 하고 GS건설 먼저 사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기아차 보여드리면서 LG전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살 수 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포트폴리오 구축을 했다면요 베리 굿인 상황이죠 다시 철강조선 건설이 바튼 딱 이어봤고요 만약에 신고가 갈 때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데리고 갈 겁니다 아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은 건설주 다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현재 뭐 코로나 확진자가 또 자꾸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신세계 이마트와 같은 내수주들이 또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요 크게 우려할 바는 아닐 것 같다 왜냐하면 백신도 접종을 하고 있고 전세계 세계적으로 백신을 맞으면서 코로나의 확산에 되게 두려워하는 것보다는요 같이 그렇게 백신 맞으면서 잘 이겨내자 라는 분위기니까 독일 프랑스 이런 쪽이 확산 우려 때문에 봉쇄 조치됐는데 신고가권으로 갑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지금 현재 데미지를 입히진 않겠구나 또 하나 국채 10년물 1.6으로 가면서 난리가 났죠 이제 1.7 권역에서 약간 왔다갔다 하는데도 나스닥 올라갑니다 노 프라브럼 그리고 법인세 21%에서 다시 28%로 환원하겠다 이런 우려 조금 있었는데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가는데도 나스닥 노 프라브럼 안 빠져 그러면 전세계 미국 유럽 양화기 가니까 크게 걱정할 거 없다 환율도 우리나라 달러 약세에서 강세로 살짝 전환하다가 다시 달러 약세권으로 조금 내려오니까 이것도 별로 무리 없어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 외국인이 형들이 그냥 사두릅니다 그럼 겁낼 거 없습니다 뭐다 연기금 얘들은 뭐하는지 그죠 내일 회의한다는데 내일도 나가리 시키면요 전문용어로 나가리 시키면 얘들은 지구를 떠나야 돼요 하하하 설마 내일 나가리 시킬까 설마 그러면 만약에 자 이제 아 뭐 어려운 용어를 막 써놨어 국민연금 원래 보유 비중이 뭐 17%인가 그 정도 되는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한 20%까지는 가능한데 그걸 넘어서니까 자꾸 팔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레인지를 좀 더 넓혀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 우리 이제 조금 상황이 맞춰야 되니까 국내 주식 한도를 좀 느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고 난 다음에 계속 매도할까요 보여줘야 되잖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갑자기 천억도 사들어고 뭐 500억 2000억 사들어오면 신고가 간다 이겁니다 저는 그런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요 왜 지금 지탄을 받고 있잖아 연기금이 뭐하냐 이러면서 그죠 왜 자꾸 매도 때리냐 그죠 아침에도 말씀드렸는데 전 세계가 휘청휘청하고 위험하면요 매도하는 걸 누가 나무랍니까 전 세계가 지금 돌아서면서 미국 미국 유럽이 신고가 가고 있는데 얘네들이 가지마라고 팔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3개월 동안 그죠 걔네들이 대호각성하고 비중 조절했습니다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하고 사주면 올라갑니다 신고가 간다 신고가 간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닥터케이가 방송 와중에 소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는 소설이라 그러거든요 왜 여러분들도 한번 많이 써보십시오 시나리오 내가 감독이 돼서 작가가 돼서 우리나라 주식은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움직일 것 같아 그렇게 많이 써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메모하면서 이렇게 많이 써봐요 그러면 복귀를 해봐요 아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죠 자꾸 이야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아침에 조지는 듯 해도 이거 안 조질 거야 끝까지 왜 외국인이 코스피 많이 사들었거든 그러면 옵션 프리미엄 조질려고 좀 제꼈다가 당겼다가 또 빠졌다가 올라갔다 하면서 적당히 올라갈 거야 라고 저는 시나리오를 아침에 썼잖아요 그들의 적중 그렇게 메모하는 겁니다 다음에 도움이 많이 돼요 틀리면 왜 틀렸는지 아 외국인들이 만약에 틀린 경우가 나왔다면 아 외국인들이 며칠 동안 강하게 사들어서 자기도 손해볼 짓 안 하겠지 싶었는데 와 밑으로 꽂아버리네 그런데도 선물을 매도했는데 현물을 사네 뭐 이런 케이스가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점점 발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매매일지도 작성하시고요 시나리오를 반드시 작성하고 시장에 임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보다 더 할인 하려고 하니까 함께 하실 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이 좋은 기회니까요 자 그리고 6개월 이상 가입자에게는요 필살기 있습니다 필살기 무료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살기 닥터케이에 머릿속에서 그리고 20여년 동안 갈고 닦았던 갈고 닦았던 그러한 기법득 총망라되어 있는 이거 허접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반 시중에 나오는 책하고 비교하지 말아요 129페이지입니다 129페이지 짜리 핵심필살기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테니까 같이 하십시오 자 시장 지금 현재 미국선물 진행 중인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챙겨보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선물 양호입니다 0.5 0.75 다우선물 나스닥선물 양호하게 상승 진행중이네요 뜨면 별로 문제없습니다 자 살구튀기 님이 카톡을 좀 보내주셨네 학생증 학생증 보내주네 와 멋지다 하하하 하하하하 쌀구튀김 쌀구튀김 님이 학생증 으로 본인 학교 인증 해 주셨습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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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진맘 님 그리고 다른 분들 혹시 또 뭐 종목 상담 하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셨던 분 있겠죠 올려보십시오 지금 몇 분째 진행중인지 한번 보고요 방송을 한번 끊고 갈지 아니면 이어나갈지 한번 보고요 25분 했어 자 일단 방송을 한번 끊고요 종목 상담 궁금한 거 있으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 주신다면 땡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탁특했습니다 즐거운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